너는 어떤 게 괜찮은가요? 글쎄요 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요? 감기 걸리고 싶어요 우산도 없이 어떻게 본부장님 사람이 만나서 상대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좋은 인연이 아니래요 다시 돌아올게 없을 거예요 레나 씨는 참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도 이나마 버티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혹시 정진이 형 마음에 있냐?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사야하고 그러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surrender I surrender